수영복의 수영복 민지씨, 민지씨 네 준비 잘 되고 있어요? 네, 이제 립스틱만 바르면 돼요 거기에 어울리는 의상 오늘도 화보 찍을 건데 생각해두신 거 있어요? 있죠 유용하고 고흡적인 하지만 청초한 그런 느낌의 수영복을 기대해주세요 저는 아직 두 가지 중에 수영복을 못 골랐어요 하나는 약간 말랑 복숭아 느낌이고 하나는 조금 더 도도한 느낌이 있는 비킹이에요. 이따 어떤 걸 고를지 기대해주세요. 여러분 이따 만나요. 기대해주세요. 어떤가요? 저희 립에 맞춰서 수영복도 세팅을 했는데 연지 씨는 어떤 컨셉이에요? 저는 일단 이렇게 홀터넥인데 이렇게 좀 그물처럼 파인 느낌으로 섹시함을 줬고요.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. 저는 아까 두 가지 중에 막 고민하고 있었다 했잖아요. 이거는 약간 도도한 쪽으로 입어봤어요. 약간 무난한 듯 보이지만 여기 언더북이 살짝 있는. 어머! 요즘에 유행하는 언더북. 컨셉에 맞는 수영복 화보를 찍으러 가볼 거예요. 따라가시죠. andinяв 물을 찍 tremendous Hawaii. 이 wind은 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여연구 nervous. nei원구역 라인에 첫 패션이 가격 uni화올'm에 grab가락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